한국GM은 올해 내수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모델들이 높은 판매 신장세를 보이며 기록 달성을 견인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2만 3,928대를 팔아 2002년 회사 출범 후 역대 최고 연간 내수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GM의 다운사이징 터보 라인업이 기록 달성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GM은 7일 경기도영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쇠보레 터보 트랙데이 행사를 열어 터보 차량 3종의 주행 성능을 선보이고 그간의 판매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등 한국GM의 터보 삼총사는 올 들어 10월까지 만 2천여 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88.5% 늘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은 배기량을 줄여 연비를 높이면서 터보 차저 기술로 힘은 보다 강력해진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말합니다. 낮은 배기량으로 동급 차량보다 적은 자동차세를 부과받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GM은 지난해 쇠보레 트랙스에 1.4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해 국내 최초로 다운사이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2.0L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급 SUV보다 연간 최대 약 27만원의 자동차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트랙스는 올 들어 10월까지 총 8,360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늘었습니다. 이어 출시한 크루즈 터보 엔진 모델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3,480대가 판매돼 전체 크루즈 판매의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GM은 최근 2015년형 아베오를 출시하며 전체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1.4L 터보 엔진으로 교체했습니다. 2015 아베오는 가속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00에서 4,500rpm 구간에서 20.4kgm의 토크가 구현돼 뛰어난 가속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새로 적용된 6단 수동 변성 모델의 경우 연비가 리터당 14.9km에 달합니다. 아베오는 최근 7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며 10월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2% 증가했습니다. 한국GM은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등 세종의 차량 외에도 다운사이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다운사이징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 주제는 감사합니다.